눈썹도 도장으로 꾹 찍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같은 곰도는요. 눈썹을 잘 못 그려요. 지금 눈썹을 그리지 않은 상태인데 원체 눈썹 숱이 많긴 하지만 눈썹을 그리면 훨씬 인상도 좋아하고 있고 짙어지고 또 때로는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저는 좀 청순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편이라 일자형 아이브로우를 그릴 수도 있고요. 일반형 아이브로우를 그릴 수도 있어요. 원하는 타입에 맞춰서 꺼내주시고 색깔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가장 무난한 초코브라운 컬러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눈썹이에요. 눈썹. 저한테 찍어줄 도장 꾹꾹. 도장 그리고 인주가 필요하겠죠? 짠! 이 초코브라운 컬러. 이 컬러로 하고 밝은 색깔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조금 밝은 색깔을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진짜 자연스럽죠? 저는 정말 공동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썹 그리려고 하면 한 10분, 20분 금방 가요. 근데 바쁜데 이제는 꾹 찍고 꾹 찍고 저 같은 공손인 분들 이제 공손 탈출해요.